그리고 잘 그렸다 이거 와 느낌 출발합니다 미남이 입에 탐스러운 체리를 물었다 아 이거 어렵네 겁나 미남을 그려야 되는 거네 됐어. 오케이. 오케이. 체리를 먹고 싶어. 아 이래서 이게 체리가 나온 거구나. 체리환이 베어 먹고 싶군. 군침이 싸. 아니 아까 있었는데. 아까 엄청 좋은 거. 체리를 입에 뭉개이. 야 이거 어디서. 야 어디서. 야 이거. 아니 이거 어디서. 앵도 먹는 남자가 좋아한다. 오 야 잘 그렸어. 아 이게 진짜. 히맨이 갑자기. 뽀로로 음식 놀이는 루팡 루피. 루팡 루피. 내가 아는 루피를 말하는 건가. 아기가 1도 없어 보여요. 아기가 1도 없어 보인다고. 아기 좀 아기 좀 있게 그릴까요. 풀랐다. 더 아기가 없어. 아 미치겠네. 야. 분명 기사 식당인데 뭔가 이상하다. 기사 식당인 줄 알았는데. 주세 기사 식당이었다. 아 저 뭐야. 이거 뭐야. 물론 이상한 거로 갔는데. 아 이상한 거로 갔어. 아 이거. 이래서. 뽀로로 음식 놀이. 아 이래서 이게 나온 거구나. 아 이래서 이게 나온 거구나. 아 색깔 좀 칠해줄걸.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. 아이고 옆집이랑 착각했네. 기름이 이렇게 똑같아서야. 이상야릇한 바지. 엄마 저 사람 바지 좀 봐. 얼굴이 달린 바지가 수집어한다. 배꼽바지. 이런. 이런 모습 처음이야. 잘한다. 야. 야 이거. 야 이거. 야 이거. 야 이거. 아 이거 새로 오신 분이 그린 거구나. 16년 된 리바이스 청바지와 옷걸이는. 아직도 서로 고백 못하고 썸만 타는 중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너는 왜 내가 발 닦고 있을 때 헤어지자고 하니. 엄마가 발 좀 씻고 나가서 맛있는 거 줄게 아가야. 야. 발 저렇게 그리는구나. 아. 아. 저렇게 그리는구나. 야. 내가 그린 발이라. 응애 나이기 발. 놀아줘 엄마 발. 잘 그렸다 이거. 야 이거. 그거잖아. 아따맘마. 아따. 하하하하. 야 쩐다. 이걸. 야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. 어. 무조건 저 지지배보다 이쁘게 해주세요. 더 성형아. 내가 그린 거다. 어? 어떤 놈이 성형을 권장한다. 하하하하. 성형을 권유하는. 하하하하. 금슬 좋은 배댕비음. 하하하하. 야 이게 우리야 갑자기. 어. 와. 와 느낌. 와. 이렇게 했는데 느낌 사는 것 봐. 와. 대박. 밥을 먹는데 자꾸만 시선이 느껴진다. 응. 하하하하. 어 잘한다. 아 잘한다. 주인. 나도 밥 잘 먹을 줄 아는데. 멍. 아 여기서 이게 나온 거구나. 와. 단추는 오늘도 내 밥을 노린다. 하. 대박. 와. 야. 특징 잡는 거 봐라. 와. 쩐다. 아 뭐야. 아니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. 입. 입안에 무언가가. 보. 보인다. 아. 하하하하. 잘하셨습니다. 아. 교회에 있는 독실한 파리. 야 이거 내가 그린 거잖아. 교회를 표현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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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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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이렇게 표현을 다 하네. 하하하하. 대박이다. 이게 표현이 되네. 이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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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팔이 제2강자 추모식과 바퀴벌레 나가신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바퀴벌레로 중변을 해 와... 훌륭하다 진짜